에? 우리 딸이 니가. 아, 고현 씨 어머니구나. 아이고.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곤 씨 사진을. 아, 이태곤 씨를. 되게 좋아해요. 핸드폰에다가 저장해서 다니는데. 저장을 했다고.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다고. 저장을 했다고. 좀 듬직한 사람을 원하시는구나, 남자답고. 지금까지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. 딱 한 사람. 아, 러블리. 아, 러블리. 미주 씨. 어머. 저는 헨리. 저는 헨리. 아, 둘째 사람이. 헨리를 좋아하시는구나. 저희 딸의 에너지가 넘치긴 해요. 둘이 만나면 폭발을 할 것 같은데. 그런 밝은 사람. 밝은 사람. 네, 네. 밝은 사람을 밝고. 어떤 면에서는 천재성도 좀 있고. 천재성도 좀 있고.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. 머리 똑똑한 사람이 연애도 잘하더라고요. 스포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서. 일도 잘하고. 아. 경미 씨. 어머니가 미인이시네. 어머니가 미인이시네. 그... 서장훈 씨 같은 이미지인데 나이는 좀 어렸으면 좋겠고. 어. 서장훈 씨. 아, 서장훈. 리슐 서장훈. 아, 리슐 서장훈. 나이는 좀 어렸으면 좋겠고. 와. 최otta 선생님. 많이 마 drew겠고. 아, 윤기차롈 그것을 못 единisine게서 잘하실. 감사합니다.